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부르고니 피노누아와 잘 어울리는 안주 소개해드릴게요 와인은 도멘 똘로보 쇼레이레본 2020 빈티지 코트드본의 쇼레이레본 마을 여러 밭의 포도로 만든 빌라주급 와인이에요 자주빛이 약간 도는 연한 루비 컬러에 딸기, 라즈베리, 붉은 체리, 블랙커런트, 블랙베리 등의 신선한 과일 감초, 정향, 바닐라, 시나몬, 숲향기, 말린 허브, 설탕에 절인 붉은 과일 등 다양한 풍미가 풍부하게 느껴져요 오픈 직후에는 신선한 과일 풍미 위주, 1시간 정도 지난 후에는 과일 풍미가 조금 더 달게 느껴지고 둥글둥글 부드러워진 느낌, 그리고 꽃향기와 숯바닥 향이 느껴졌어요 중간 바디에 중간 플러스산도 우아한 탄닌, 길게 이어진 여운까지 와우 맛있어요 함께한 음식은 그레이비 소스와 버섯을 곁들인 로스트 비프, 장어구이,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셋 다 너무 잘 어울렸고요 로스트 비프와 장어구이는 특히 초강추 또 다른 와인으로 다시 만나요